나 열좀 시키면서 걸어갈게요. 차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타고 오세요. 이제 법정에서 혼동 떡을 만든라. 아 그래 뭐 입고 가지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문이 양쪽으로 왔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저기 증인 없죠? 당연하지. 증인 신청 싹 다 거꾸로 하겠잖아. 오케이. 어머 야 뭐야 이 망사 이거 뭐 시스루야? 아 저 재판장님이 또 말벌이 나올까봐 전문가를 부르셨단다. 트라우마. 어머 어머 표정.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초반부터 해문병 기런자로 그냥 싹 다 밀어버리자. 굿락. 땡큐. 모두 일어나십시오. 모두 일어나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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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 주십시오. 따라서 원고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. 모두 건강하지 않았고 담배와 술을 즐겨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바벨 화학의 다른 피해 노동자들도 이와 유사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재택된 증인이 한 명도 없네요. 더 신청할 증인 없으시죠? 성경환은 재판대장입니다.